안녕하세요. 주 휴스턴 총영사 정영호입니다. 오늘 이곳 휴스턴에서 저희 공관 주체로 한텍사스 경제 포럼이 출범을 합니다. 한텍사스 경제 포럼은 한국 기업들 가운데서 텍사스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돕고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함께해서 성공하는 기업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앞으로 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동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동맹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급속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글로벌 공급망 질서를 재편을 하고 그리고 미래의 반도체와 에너지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아울러서 바이오 혁신과 우주과학 시대를 열어가는 그 중심지가 바로 텍사스입니다. 이 텍사스에서 우리 기업들이 성공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이 기회에 있던 텍사스에서 도전과 변화와 혁신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감으로 인해서 국익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한 텍사스 경제 포럼을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역할을 최대한 잘 감당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성공하는 텍사스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